너무, 너무 어려워. 너무 어려워. 정석아, 어떠세요? 지금에는 거의 마트 쪽에 샀겠죠. 식당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 밖에 의지할 때가 있는데 거울 때마다 안 되니까. 덥죠, 양복 입고 다니니까. 저는 아침에 또 성을 갖고 했잖아요. 성을 잘 되냐고 그래. 성을 잘 되냐고 그래. 성을 갖고 있어. 성을 갖고 있어. 성을 denomin target. 성을 받고 섭외 Tomlin과 함께 성을 주고 아들 Dasslive